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필수 영어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밀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요. 옷을 입는 동작이라든지 옷을 벗는 거라든지 화장을 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아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쉬운데 정말 중요한 이런 표현들부터 정복하면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이 훅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저랑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화장을 하다인데요. put on once makeup. 그냥 put on makeup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my나 your 같은 표현을 덧붙여서 put on my makeup. 아 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put on은 좀 이따 배울 건데 옷을 입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입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장을 이렇게 덧대는 것도 우리가 put on이라고 합니다. 두는 건데 on 여기 표면을 말하거든요. put on 이 느낌을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from makeup 이 자체를 화장하다 연결시켜서 from my makeup, from makeup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 화장하고 있어요. 질문은 아마 이게 어울릴 겁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doing now? 혹은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말투에 따라서 너 지금 뭐하는 거야?가 될 수 있고 어 지금 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변 같이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I'm putting on my makeup.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의미 단위, 이 표현을 알고 있잖아요. from my makeup 이게 툭 치면 from my makeup, from my makeup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하나만 살짝 추가하면 돼요. 여기서는 주어동사인데 I에다가 put이 아니고 I'm putting이라고 바꿨죠. 이렇게 형태를 바꾸면 그냥 평소에 한다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됩니다. 뭐 늘 하는 거,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putting on my makeup, 화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듣는 상대방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를 그런 표현입니다. I put on이 아니고 I'm putting on my makeup.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 I'm putting on my makeup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해볼까요? I'm putting on my makeup. 저는 화장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데 아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하지 않아도 she is putting on her makeup. 그녀는 지금 화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 내 문장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put on. 메이크업 빼고 그냥 put on 넣으면 옷을 입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이 옷뿐만 아니라 악세사리를 끼거나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몸에 장착하는 것들은 전부 다 put o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put, do, da, on 접촉해서 이 옷을 몸에 이렇게 이렇게 네 모자를 접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옷을 입고 있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옷 악세사리 표현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wear 이것도 옷을 입다이지 않나요?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wear 이거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보통 얘기하고요. put on은 이렇게 입는 동작 이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입는 거 wear, 입고 있는 거 put on 이렇게 동작이 조금 더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트 입어요. 밖은 추워요. 네 이것도 물론 wear를 사용해서 틀렸다. 뭐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put on을 사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put on your coat is cold outside. 자 주어 빠지고 동사부터 나오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명령문이라고 배웠죠.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밖에 없고 얘한테 얘기하는 게 확실하니까 굳이 you라는 주어를 더할 필요 없이 빼버린 겁니다. 강세를 주면서 put on your coat. 야 너 외투 입어? 코트 입어? put on your coat. put on your coat. 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처럼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put on 뿐만 아니라 put on your coat. 이렇게 연습하면 나중에 자켓으로 바뀌었다. put on your jacket. 바지로 바뀌었다. put on your pants.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 비슷한 멜로디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씨를 얘기할 때는 it is. 이거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it is cold outside. 바깥은 추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드님께서 겨울에 추운데 반팔만 입고 괜찮아 이 정도면 put on your coat. it is cold outside. 코트 입어? 바깥에 춥단 말이야. 그래서 입어라. 이 동작이 조금 더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벗는다라고 할 때는요. take of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접촉하는 게 on이라면 이걸 떼내는 것 off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take는 어떤 사물 같은 걸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게 아니라 off. 떼면서 움직이는 거. 이거를 바로 take of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가치에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put on, take off. 옷을 입고 벗는 그런 모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뭐 신발 같은 거 벗을 때도 물론 말해줄 수 있어요. 몸에 장착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put on, take off.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장 볼게요. 신발을 벗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신발 벗어도 될까요? 영어로 바꾸면 Can I take off my shoes? Can I를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죠.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질문들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혹은 어, 뭐뭐 해줄래는? Can you?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뭐 했어? Did you? 이렇게 약간 청기뱉기처럼 얼마나 자주 해? How often do you? 뭐뭐 하니? Do you? 언제 뭐뭐 하니? When do you?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이거 가져오신 다음에 저랑 같이 배우고 있는 덩어리 표현 넣어주시고 문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네? 신기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Can I take off my shoes? 신발은 보통 두 개가 한 짝이죠. 그래서 복수 형태의 My shoe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신발이 너무 벗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멋대로 벗으면 약간 냄새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에이 어긋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Can I take off my shoes? 여기 내 신발 좀 벗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take off my shoes? 네, 영화에서도 이런 표현 많이 봤습니다. Can I take off my jacket? 면접 보러 가서 이제 어, 저 자켓 좀 벗어도 될까요? 물론 친구들끼리면 그냥 막 벗으면 되지만 어, 그럴 상황 뭐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hange into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옷을 입다가 아니고 갈아입다. 어떤 한 옷을 입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외투로 입고 있다가 잠옷으로 갈아입다.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Change into를 써서 뭐뭐로 갈아입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네, 그냥 이 표현보다는 저는 덩어리 혹은 문장 이 문장을 함께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 영어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I want to change into my pajamas 이렇게 완성되죠? 자, 영어를 배운다면 여러분 한 번쯤 만나봤을 겁니다. I want to 보통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바로 I want to 이거는 제가 3단 다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I want to 하고 싶어 I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은데 Do you want to 하고 싶니? 이렇게 3개 이거는 툭 치면 바로 네, 자다가 일어나서도 얘기할 정도로 연습해주면 좋을 패턴입니다. I want to 저 하고 싶은데요. 뭐 하고 싶은데 아, change into my pajamas 여기까지 한 덩어리처럼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이 파자마만 바꾸면 되죠? change into my pajamas 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 울루랄라 너 여행 가서 뭐 내가 어른이고 나를 뭐 뭐라고 할 사람 없으면 마음대로 갈아입으면 되지만 뭐 인솔자가 있거나 뭐 그럴 상황이라면 excuse me 뭐 하거나 아니면 teacher, 선생님 하고 한 다음에 I want to change into my pajamas 저 잠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아, 나 이런 표현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살짝 바꿔주셔도 돼요. Did you change into your pajamas? 너 잠옷으로 갈아입은 거야?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I will change into my pajamas. 나 잠옷으로 갈아입을 거야. 갈아입었어? 갈아입을 거야? 뭐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 나 원장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일단 제가 만든 것부터 연습해 주시고요. 익숙해지시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기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사실 제가 가장 끝에 드리는 퀴즈도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해볼 건데 틀려도 괜찮고요. 뭐 얘기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또 복습하고 제 강의 계속해서 이게 복습, 복습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많이 만나다 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마음 편하게 한번 시도해 본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화장하고 있어요. 자, 이건 한 번에 바로 가볼게요. B 플러스 아인지 진행형을 사용해서 I'm putting on my makeup. 한 번 더 해볼까요? 어, I'm putting up my makeup. 네, 두 번째 코트 입어요. 밖은 춥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코트 입어 Put on your coat. 밖에 추워. It's cold outside. 뭉쳐볼까요? Put on your coat. It's cold outsid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도 될까요? 첫 번째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네, 그 다음에 신발을 벗다. Take off my shoes. 뭉치면 Can I take off my shoes? 좋아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요. 저 뭐뭐 하고 싶어요. I want to. 잠옷으로 갈아입다. Change into my pajamas. 한 번에 I want to change into my pajamas.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멜로디 타지면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켓 입어요. 네, 간단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오셔서 보거나 책을 통해서 한 번 확인해 준 다음에 나만의 답을 한 번 써보는 겁니다. 이거 오늘 배웠던 거 썩은 거기 때문에 막 모르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다만 아, 이거 맞나라고 헷갈릴 뿐이죠. 네, 이 헷갈리는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회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같이 화이팅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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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